이번에는 국어활동 34쪽 모음자를 알아보겠습니다. 모음자는 총 10자인데요. 쓰는 순서와 그리고 발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아입니다. 쓰는 법은 아래로 옆으로 아래로 옆으로 하나 둘 아 모음자가 사용되는 부분에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나라 사자 야 쓰는 법은 아래로 하나 옆으로 둘 옆으로 셋입니다. 하나 둘 셋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. 야구 양 양 양 양 양 어 입니다. 어 어 어 어 어 쓰는 법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어입니다. 빨간색으로 보세요. 거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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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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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 여 여 여 여 쓰는 법은 하나 둘 셋 옆으로 하나 옆으로 둘 아래로 셋입니다.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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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색을 보세요. 여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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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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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쓰는 법은 아래로 하나 옆으로 둘입니다.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빨간색을 보세요. 오 오 소리 오 소리 오 소리 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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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요 입니다. 요 요 요 요 쓰는 법은 아래로 하나 아래로 둘 옆으로 셋입니다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빨간색을 보세요. 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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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 요 요 요 요 요러 요 요 구두, 구두, 우주, 우주, 우주 다음은 유입니다. 유, 유, 유 쓰는 법은 옆으로 하나, 아래로 둘, 아래로 셋입니다.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빨간색을 보세요. 우유, 우유, 우유 유리, 유리, 유리 다음은 으입니다. 으, 으, 으 쓰는 법은 옆으로 하나입니다. 하나, 하나, 하나 빨간색을 보세요. 그릇, 그릇, 그릇 코스모스, 코스모스, 코스모스 가을에 피는 꽃이죠. 다음은 마지막 이입니다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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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로 하나입니다. 하나, 하나, 하나 빨간색을 보세요. 비, 비, 비 피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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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리 음악악을 연주할 때 쓰는 악기입니다. 이상으로 모음 열 글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이벙